구독자 여러분! 감사합니다! 이따라 이따라이 안좋아 이거 먹으면 더 먹어야 됩니다. 이제 이틀 그래서 두 번씩 더 먹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먹기 전에 이건 복용한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은? 아이스크림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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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터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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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lil 너무 맛있어 에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소스는 이 소스가 정말 맛있어 내가 한 번 더 먹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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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